김영환 지사 취임 1년을 앞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행정과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설에 비해 좋은 정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부 내륙 특별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7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김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환경단체는 레이크파크 사업이 충북 전역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대규모 개발을 위해 김 지사가 중부 내륙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환경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 없는 주차장 논란을 비롯해 친일파 논란과 산불술자리 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지사의 말실수로 피로도가 높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순소리가 나왔습니다. 유가수당과 같은 저출생 정책들은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겠다는 김 지사의 정책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쏟아진 비판에 대해 충청북도는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